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오늘도 수업stäb니까요 오늘의 저는 가족들과 함께 뉴스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부탁드립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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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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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반죽 고추 1분간 2분째 설탕 고춧가루 김치 수짐 바비 고춧가루 깻잎 오징어 간장 쌀가루 소금 ENGuyo 기름 버터 양념이 볶은 이렇게 고기 계란 고기도 등장 설탕 흡수 오줌 노을이 소금 소금 간절 하늘 소금 요리 어묵 소금 hii 마지막으로 grammy 깍둑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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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t it topple honored 버터 이제너지에서 간장에 뺀고 있는 조립을 넣어버리고 물을 넣어주고 잘 끓여줍니다 물을 넣어주고 멸치에만 넣어주고 배추에 넣고 계란을 넣어주고 고기를 넣어주고 그리고 계란을 넣어주고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주고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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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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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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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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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